최근 카타르로 취재를 나간 여성 기자들이 당한 일이 송출되며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현지 상황을 보도하던 아르헨티나 기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방이 털렸고 한국 기자는 현지 남성들의 시비를 받아내는 장면이었죠.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치안 문제가 속속 터지고 있는 것인데요. 카타르가 여성에게 안전한 국가가 맞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국가 여성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우수한 치안이 덩달아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체티엔 소속 도미니크 메츠거 기자가 카타르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메츠거는 도하의 코르니시 지역에서 크로스백을 맨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메츠거 주변에는 군중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민을 인터뷰하기도 했죠. 방송 후 메츠거는 물을 사기 위해 가방을 확인했는데 도난당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니고 있던 가방 속 돈이 사라졌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호텔 열쇠 서류까지 다 사라진 후였죠. 한국인 기자도 수모를 겪었는데요.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던 그녀에게 현지 팬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다가와 주위를 둘러싸더니 노래를 부르고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다소 손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담배를 물고 등장한 한 남성은 카메라를 가리거나 그녀에게 카타르 국기를 들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반응이 없자 남자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돌발 상황에서도 리포트를 잘 마무리해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누리꾼들은 치안 좋은 한국에서 살다가 카타르 와서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반응했는데요. 카타르 치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국과 크게 비교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 중 열의 아홉은 한국에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며 꼭 또 올 거라는 약속을 남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역시나 우수한 치안입니다. 자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안전을 하루 24시간 내내 느낀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인들을 부러워하고 나는데요.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외국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한 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어디에 가든 카페가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카페가 넓고 편해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기 참 좋다. 세 번째, 서울에서는 밤에 신나게 술을 마셔도 20에서 30달러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뉴욕에서 그랬더라면 아마 50에서 100달러 정도의 돈이 나왔을 텐데. 여섯 번째, 루트북, 지갑, 돈, 기타 등등의 물건들을 카페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른 곳에 다녀와도 그 누구도 훔쳐가는 일이 없다. 글쓴이는 총 11가지의 이유를 들며 한국에서 사는 게 좋고 앞으로도 한국에 살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민을 갈 거라면 한국을 추천했는데요. 네티즌들에게 가장 크게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나 치안이었습니다. 한국 치안이 우수한 것은 매우 유명한 사실이고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드는지라 치안 수준만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선진국이죠. 해외에서 일상과도 같은 소매치기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서 드물게 발생할 경우 뉴스로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삼성이 영국에 내보낸 갤럭시 광고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코드리스 이어폰인 버즈를 귀에 꽂은 여성이 새벽 2시에 아무도 없는 어느 한 도시의 어두운 거리에서 혼자 조깅하면서 등장하고 이후 여성은 자전거를 탄 남성을 만나 멈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영국은 생각보다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안 문제로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조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실제로 영국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여성 60% 이상 해가 진 뒤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한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광고 영상을 가지고 해외에서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 한국을 다녀온 외국인들은 삼성은 한국 기업이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 밖을 걸어 다녀도 안전하다라며 한국의 치안은 정말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배달이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택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생필품부터 시작해 가전제품 및 고가의 제품 등을 택배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택배를 보고 외국인들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 앞에 택배가 쌓여 있음에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이러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한국은 도둑이 없는 나라라고 착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외국 여행을 할 때 지갑 및 고가의 휴대폰 등을 잘 보관해야 하죠.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건 이런 고가의 노트북 및 휴대폰을 카페에서 그냥 두고 화장실을 가는 문화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갈 경우 바로 도둑의 표적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은 카페에 나의 물건을 놓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내 물건이 있는지 지나가면서 물건을 흘리면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지 등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은 그대로 흘린 물건은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3일 동안 공공장소에 랩탑 한 대가 놓여져 있는 걸 봤는데 주인이 3일 후에 와서 가져갔다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전화기나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간다는 것은 즉 이 자리는 내가 찜했음을 의미하지만 본인의 모국에선 이러면 내 휴대폰과 지갑은 공짜니 가져가라는 걸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5분 거리에 어디에도 있을 정도로 편의점이 보편화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보니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홀로 혼술을 즐기는 문화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건 바로 이런 혼술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 앞에서 홀로 여성들이 혼술을 한다는 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니 한국의 치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같은 길거리 실험을 뉴욕과 한국에서 진행했을 때 서울 실험에서는 밤거리를 한 여성이 10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아무도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은 반면 뉴욕 실험에서는 대낮인데도 여성이 수많은 불쾌한 언행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는 건 아주 흔한 일이지만 유럽 및 다른 국가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대로 들고 도망을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전 세계인이 놀랄만한 치안 강국이지만 외국은 해가 저물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되곤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현지인들과 외모와 행색이 달라 현지 물정을 잘 모르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위협적인 말과 행동들에 더 노출되기 쉬운데요. 아시아에서 치안이 좋다고 알려진 일본도 외국인에게 다짜고짜 해코질을 하는 몹쓸 괴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전하고 깨끗한 일본이 저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안전할 수 있냐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속 시원히 풀기 위해 한 외국인 여성 유튜버가 직접 실험해보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녀의 고향 레바논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 자재 지역이었고 심지어 여행 금지른 지역까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최악인 국가이며 그 중 그녀가 살았던 수도 베이루트 또한 적색경보가 뜨는 철수 권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울이 얼마나 안전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밤 10시에 혼자 다닐 예정이었다며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밤 10시임에도 아직 밝은 상태인 번화가로 나섰고 이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레바논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가게들은 폐점 시간이 되면 셔터를 내리는 게 보통인데요. 한국에서는 영업을 종료한 가게들이 도어락 혹은 열쇠로만 잠겨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유리창도 깨고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는 일들이 일상인 외국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문만 닫힌 가게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갔습니다. 심지어 으슥한 밤에 누군가의 가방이 길거리에 덩그러니 놓여있었는데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쳐갔죠. 가방이 놓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엔 어느새 11시 번화가를 계속 걷던 그녀는 여자 혼자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하며 걷고 있는 장면에 화들짝 놀랐는데요. 이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한국은 밤에 여성 혼자 편의점에 가거나 길을 걸어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밤에 휴대폰을 보고 걷거나 자전거 같은 귀중품을 바깥에 두고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마지막 소감을 남겼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텐데요. 한국은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안전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것이었다니 치안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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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